저는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번 뵙고 있는 K-POP의 팬들의 마음이 사라지는 그녀들 등새 없는 매력으로 내드리드 뱃 오늘 역시도 그녀들의 무대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촬영을 좀 할까요?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을 봐주시죠 오른쪽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네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?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제가 올해도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고요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레드벨벳 오늘 KBS 가요대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무대였다가 어떤 무대였을까요? 오늘 저희 멤버들의 개인 무대도 있고 네 이쪽으로 네 함께 했습니다 레드벨벳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네네네네 네 오늘 멋진 무대 네 저 역시 출연해보면서 네 네